일취월장, 일찍 취업해 월급 타서 장가들자,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 나붙은 글입니다. 직업계 학교다 보니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취업률 지상주의가 얼마나 학교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학교가 취업률 수치에 집착하다 보니 학생이 실습을 하다 중도 포기하면 벌을 내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들에 대한 평가나 정부 예산 지원은 주로 취업률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들이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은 상당히 취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특히 특성화고에서 진학률이 높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최근 들어 취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교회 진짜 세뇌로 하면 나을 정도로 대학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만 심어주는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나는 보너스 받아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너는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취업률 높이는 게 지상 목표다 보니 전공이나 적성과 상관없는 일자리로 쫓기듯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디라도 보내려고, 원하지 않더라도 보내려고 하는 추세예요. 햄버거 집에서 알바하는 것까지도 취업률에 포함을 시킨다고 알고 있어요. 올해 초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 도중 숨진 홍 모양의 전공은 애완동물. 이번에 숨진 이민호 군도 원래 전공은 원예 작물이었습니다. 전공이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해 학교로 돌아가려 해도 견뎌야 한다는 반대에 부닥치게 됩니다. 직업계 학교 가운데는 안전사고, 임금체불 같은 명백한 법 위반을 외면하거나. 제 친구가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를 하고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퇴사 처리했으면 취업률 집계에 안 들어가는데 혹시 아는 분이나 이런 데에서 취업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실습 도중 돌아왔다고 벌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빼빼기를 쓴다던가, 정규 수업을 못 듣고 그냥 조감 선생님과 등산을 하던가 이런 일들이에요. 조기 취업 실적에 목을 매는 학교 현장에서 고교 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데 오히려 내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 학교에서 언제부터 취업률에 집착하게 된 겁니까?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률, 취업률 이렇게 목을 매게 된 거는 2008년 임영박 정부 들어섭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직업계고 취업률은 10%에서 20% 수준이었거든요. 오히려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임영박 정부가 원래 있던 조항, 그러니까 2학기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하고 취직이 확정된 경우에만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불필요한 규제로 놓고 폐지를 했거든요. 그 뒤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가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이 낮으면 학교 통폐합 같은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생겨났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기업 탓을 많이 했었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학교와 정부, 이 셋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 값싸고 불이익이 만만한 노동력으로 이득을 받죠. 그리고 정부는 청년 취업률이 높아져서 정책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을 받아 챙겼고요. 이 3자가 모두 이득을 누리는 동안에 현장 실습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이 뭔지 저희 팀이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